4월 1일 연방위원 세비가 인상돼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의원들이 된다고 합니다. 하원 위장실이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캐나다 의원들은 4월 1일 관례적으로 급여가 인상됩니다. 올해는 8500불에서 17000불 정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 연방위원들의 기본 연봉은 194600달러이지만 4월 1일부터 203100달러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총리 연봉은 17000달러가 올라 406200달러가 됩니다. 캐나다 납세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80%가 4월 1일 연방위원 자동급여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에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원 위장, 당뇨, 야당당수는 여기에 96800불을 더 받고 차량지원도 받습니다. 올 1월 GDP가 0.6% 올랐다고 합니다. 이는 1년 만에 최고 성장이라고 합니다. 2월은 0.4%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달의 성장이 2023년 전체 성장과 같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성장을 보인 분야가 조사하는 20개 중 18개여서 경제 전반이 나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안을 채택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비난하며 하마스를 전멸시키지 않은 한 중동지역의 영구적 평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내에 있는 무슬림 지도자들이 이런 야당의 자세에 몹시 실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무슬림 커뮤니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보수당 당수 피에르 포일리에브르에 대한 실망이 큽니다. 그는 이스라엘은 자국을 지킬 권리가 있고 전쟁을 시작한 것은 하마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은 인도적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무슬림 지도자들은 핵심을 비켜난 발언이라고 하며 이 발언을 잊지 않겠다고 그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리도 총리가 연방예산 심의를 앞두고 세입자 권리법을 발표했습니다. 입법의 주요 골자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입자는 렌트비를 적정선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과거 렌트비 추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당한 퇴거자를 돕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기금과 법률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렌트비를 신용점수에 포함시켜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점수를 높여주어 물개질을 낼 때 유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총리는 치솟는 물가와 렌트비 때문에 가장 고통받는 계층이 젊은이들이라고 하며 이번 조치로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쏜 총을 맞고 중상을 입은 여성이 중환자실에서 원격 재판을 받았습니다. 문제의 여성은 지난 22일 경찰의 정지신호를 받자 차를 두고 도망한 25세의 몰깐 네이처 씨입니다. 그녀는 경찰과 약간의 실랑이를 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총을 소지한 채 도망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총을 버릴 것을 명령했고 여성은 이에 응하지 않고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경찰이 총을 쐈습니다.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네발의 총성 뒤 여성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현재 상당한 중상인 모양입니다. 오늘 경찰이 침상 옆에서 지키고 있는 가운데 첫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그녀는 총기불법 소지, 총기불법 사용, 공무집행방해 등 13개의 항목으로 기소됐습니다. 캐나다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에 130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3.2%에 해당하는 것으로 1957년 이후 최고입니다. 이런 증가의 대부분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같은 임시 거주자와 이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캐나다의 population has not grown this quickly since 1957. increasing by 1.3 million people last year, up 3.2% from the year before. the vast majority of the growth due to immigration. as a result, 캐나다's population hit a record high of 40.77 million in 2023. 학자들은 인구 증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들이 고령화하는 데다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국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동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가가 너무 빠르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택입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3개월에 17만 채를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업자들이 최대로 노력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1년에 22만 채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주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얘기로는 가장 적절한 이민자 수는 몇 년 전까지 해왔던 대로 캐나다 인구의 1% 정도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입되는 인구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는 유학생 수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일단 한 해에 30만 명으로 2년 연속 이 숫자로 묶어두겠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정도의 조치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4개의 교육청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킥톡, 스냅챗을 상대로 40억 불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이유로는 이런 사이트들이 아이들이 강박관념을 갖고 이용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소셜미디어에 집착해 주의력, 이해력, 사회성 같은 것들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들 학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교육에 더 많은 예산이 든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소송은 미국의 수많은 교육청과 주에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토론토 외곽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두 명을 살해한 뒤 행방이 묘연해 캐나다 최고의 수배범으로 여겨졌던 범인이 미국에서 잡혔습니다. 가하마 출신으로 알려진 이자는 28세의 켄스워스 앨턴 프렌시스입니다. 그는 현재 캐나다 송환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오면 두 건의 1급 살인과 한 건의 살인미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그는 2022년 7월 23일 아침, ATL 라운지라는 클럽에서 경비원과 다툼을 벌이다가 두 명을 살해하고, 한 여의 여성에게 총상을 입혔습니다. 2024년 온타리오주 예산에 경찰 헬기 구입비 4,600만 뿔이 포함돼 있어, 일부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헬기 구입은 3년에 걸쳐 나누어 집행될 모양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차도도, 은행 강도, 인질 사건 같은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헬기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케어, 교육, 주택 같은 시급한 문제를 놔두고, 경찰의 큰 예산을 배정한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저희 비디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